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곤충은 독과 냄새라는 분비물을, 스컹크는 지독한 분사액, 문어와 오징어는 먹물을 사용하는 등 생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적 광역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인간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화학 반응 공간장이 존재하진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름부터 멋진 인간 산화장의 존재와 개인 관리용품을 통한 교란작용의 발견에 대해서입니다. 집 밖은 위험에 혹은 이불 밖은 위험에라는 명언이 있듯 실내 환경은 실외에 비해 강풍이나 비자외선을 비롯한 기후와 위해적 요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실제로 현대인류는 평균적으로 약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환기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내 환경 역시 건축 자재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나 요리와 청소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부유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해 서서히 오염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다양한 유기물을 휘발성 유기화합물 주려 VOC라 부릅니다. 대부분은 공장이나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 분자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인간 역시 VOC를 호흡과 피부를 통해 배출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구치나 체양 등이 공기를 통해 전해져 감지된다는 것은 휘발성을 갖는 유기물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인체가 만드는 지질 성분을 비롯한 분자들이 간단히 휘발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최근에는 3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분자인 오존에 의한 산화 반응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오존의 유무와 함께 온도, 상대 습도, 의복의 재질, 피염자의 연령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때 산화된 VOC의 전신 배출률은 공기의 엔탈피, 그리고 상대 습도에 의존합니다. 자연스레 우리는 여러 일상적인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얼굴에 번들번들 끼는 기름은 지독한 냄새가 나진 않는데 왜 하루 활동하며 입은 옷은 때가 묻지 않아도 퀵퀴한 냄새가 날까 습하고 더운 여름철 땀냄새 외에도 왜 역한 냄새가 옷에 뵐까 사람으로 가득 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왜 냄새가 날까 모두 인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VOC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실외에서는 산화된 VOC를 만들어내는데 수산화 라디컬이 중요한 산화제이지만 실내에서는 자외선이 유입되지 않아 라디컬 농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내 활동도 분명 냄새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간 산화장 이론이 2022년 등장합니다. AT필드마냥 인간의 주위에 화학물질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피부의 유분이 미량에 오존에 노출되는 순간 수산화 라디컬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 반응성 높은 레디컬은 다시 우리 주변 공기 중에 다른 기체 분자들을 분해해 수많은 레디컬 아지랑이를 형성한다는 원리입니다. 결국 화학반응을 통해 산화장이 만들어져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분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라디컬로 인한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접근입니다. 인간 산화장의 증명은 환경이 제어된 스테인리스 입방체 구조물 대해 두 명의 남성과 두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하인의 성인을 투입해 환경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밀폐 용기 내 자체적인 오존 생성보다는 실험 조건 제어를 위해 인체 유해성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량을 외부에서 유입시켰으며 이는 사람 피부 지질과 반응해 다양한 알켄 화합물들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알켄류 화합물들은 다시 오존과 반응해 수산화 레디컬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는 6-메틸-5-헵텐-2-1인데 수산화 레디컬의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물질입니다.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사람의 얼굴과 몸에서 고반응성 OH 화학종 즉 수산화 레디컬이 확산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 수치는 실외 낮 시간대의 레디컬 농도와 유사하며 사람이 실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산화장의 크기는 생각보다 큰 편인데 인간 주변 1.5미터 반경에 걸쳐 형성됩니다. 오존이 반응하는 인간 피부 지질물질은 어떤 종류일까요? 다양한 지질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스쿠알렌입니다. 스쿠알렌은 흔히 상어 간에서 추출된 지질 성분 영양제로 기억하며 스쿠알렌이라는 단어 역시 라틴어로 상어를 뜻하는 스쿠알루스에서 유래해 연관성이 깊습니다. 1906년 일본 연구진에 의해 상어 간 기름에서 스쿠알렌이 처음 분리 및 발견되어 이름 붙게 되었는데 상어는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기 위해 간에 많은 양의 지질을 저장하며 그 주요 성분이 스쿠알렌 형태로 무려 85%에 달할 정도로 비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쿠알렌은 인간도 피부에서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섬유에 옮겨 붙은 스쿠알렌은 오존과 반응에 VOC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앞서 살펴본 6-메틸-5-헵텐-2-1 입니다. 전산 유체화학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33ppb의 실내 오존이 스쿠알렌 오존 분해를 일으켜 VOC를 인간 머리 위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 오존 환경과 인간이 피부에서 분비하는 스쿠알렌 등 지질물질이 산화장이라는 화학 공간을 형성한다면 만약 로션이나 향수와 같은 개인 관리 용품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아가 특정한 양을 장시간 우리 몸에서 나게 하는 바디워시와 샴푸 그리고 지질층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오일을 사용한다면 최근 결과에 따르면 개인 위생 제품이 우리의 산화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노출된 피부에 무향 로션을 바른 경우 현재 미국 대기오염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40ppb의 오존 노출을 기준으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실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죠. 오존의 유입 이후 OH 반응성이 급격히 증가해 수산화 레디컬이 생성되어 소모되는 것으로 보이며 로션 성분 중 휘발성 물질인 페녹시에탄올의 작용으로 해석됩니다. 페녹시에탄올은 수산화 레디컬 소멸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지질 산화에서 생성된다 했던 6MHO는 로션이 스쿠알렌을 희석하거나 오존 접촉을 방해해 생성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무향 로션은 레디컬 농도를 약 140% 감소시키게 되는데 오존을 차단하기 위한 산화 장벽을 약화시키는 결과이자 피부 보호막 형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향수는 로션보다 확산성이 더 좋고 성분도 차이납니다. 향수를 손에 뿌리고 방해 입장에 실내 공기 반응성을 측정했을 때 향수를 사용할 경우에도 레디컬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향수 주요 성분 중 에탄올이 레디컬을 소멸시키는 반면 테르펜계 물질들은 생성과 소멸 모두에 관여합니다. 향수에 포함된 에탄올의 수산화 레디컬 소멸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신 로션보다 빠르고 강력하지만 지속시간이 짧다는 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험 챔번의 물질 분석에서 오존의 유입으로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사람이 입장하는 직후 피부의 스쿠얼렌과 반응의 감소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응성 물질들이 조금씩 증가하는데 향수를 뿌리는 직후 반응성 레디컬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과 함께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농도 감소가 확인됩니다. 수치적으로는 최대 8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수에 에탄올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을 단독으로 뿌리는 등에서는 리나룰이 오존과 반응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 흐름에 따라 실내 레디컬 반응성과 성분 분포를 시각화했을 때 로션에서 방출되는 페녹시 에탄올은 사람의 열기류를 따라 상승해 가슴과 얼굴 근처에 농축됩니다. 이후 가슴 부위를 중심으로 수산화 레디컬 반응성이 증가해 소모가 시작되어 산화장이 약해지죠. 향수 역시 방출된 에탄올과 테르펜이 머리비로 집중되어 레디컬 반응성이 급증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국소적으로는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과 여전히 모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주위의 산화장 이라는 1.5m 반경의 화학적 반응 공간을 저마다 형성합니다. 이는 실내 및 환경 속 미량 오존을 피부 스쿠알렌과 반응시켜 레디컬로 채워진 공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션과 향수는 이 작용을 방해해 산화장을 약화시키거나 교란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레디컬이 다른 분자와 반응해 독성 물질을 형성하거나 피부에 손상을 가한다면 향수와 로션의 사용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레디컬이 주위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면 향수와 로션은 오히려 취약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에게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화학적 보호막이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인간 산화장이라 부르는 화학적 방어장은 의외로 로션과 향수 등 개인관리 용품에 의해 약화되거나 교란됩니다. 레디컬 기체로 이루어진 산화장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로션과 향수에 의한 교란이 이득일지 손해일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레디컬의 분해 효과만을 기준으로 예측한다면 악취 및 유해물질이 많은 환경에는 향수나 로션 없이 가고 안전하게 실내에서 빈둥될 때 향수를 쓰는 것이 물질 분해와 안전 측면에서는 올바를 뜻합니다.